를 붙여주시니 알고있다 이런걸 왜 하는걸 들었어 박수 부탁드려요 형 고마워요 형이 그 일이 있어서 그렇게 의리가 있어요 늘 저희가 필요할때마다 항상 거절을 안해요 당연하지 하면서 항상 봐주시는 형이고 올때마다 참이 당나는 얘기도 안하고 너무 고마워요 형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사실 솔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아티스트 분이세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게스를 모시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팀으로 모시기가 사실 힘든 분인데 이분은 스케줄이 있어도 뭘 빼세요 저희 분이 있으면 아티스트 분이세요 아티스트 분이세요 형 형 자 그리고 저희 팀에서 늘 저한테 구박을 받고 제가 항상 귀여운 표정 지구로 부르면 늘 귀여운 표정 연습해요 우리 기타친구 청년 청년입니다 아티스트 분이 귀여워했으니까 오늘 춤춰 네 나 춤을 보다가 빨리 그려봐 그려봐 예, 감사합니다 야 뭐야 너 그 부족은 부족은 뭐야 너 그쵸 행복한 부족은 그리고 저희 측면에서 늘 묵묵한, 묵직한 베이스와 그리고 간지나는 헤어스타일로 베이스 추는 김기범입니다 네 어제는 저를 통해 김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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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네 다른, 다른 매목을 외쳐봤자 소연은 없어요 아 그리고 저희 측면에서 늘 더러운 역할을 하고 늘 저희에게 힘든 어떤 어려운 과제를 항상 저희들한테 주여주는 그런 되게 고통스러운 멤버입니다 하지만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버리기 저 친구가 제가 대학교 앞에 길을 걸어보고 있는데 저한테 어깨 툭툭 치면서 음악 좋아하세요? 제가 수급된다고 했는데 같이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 하다가 밴드에 맛이 들려가지고 둘이 자퇴를 하고 밴드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 어려울 때 이제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저는 같이 하고 있네요 이정일입니다 아 너 이번에 너 간주 없이 춥쳐봐 이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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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 ihop 강리 그거 HEA 나이 quart 결롱 이범이 아 이번에는 저희 팀에서 끝난 나이가 많고 아 이 세상에 총리하지 않는 모든 소리를 기타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아 아 아 감사합니다.